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중급 8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기본 스윙 기본 뛰기 뒤로 기본 스윙 앞뒤 이동뜨기 뒤로 기본 스윙 좌우 이동뜨기 뒤로 기본 스윙 좌우 규제 뛰기 뒤로 기본 스윙 번갈아 뛰기 뒤로 기본 스윙 앞뒤 이동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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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계입니다. 뒤로 기본 스윙 이동뜨기 뒤로 기본 스윙 앞뒤 이동뜨기 뒤로 Cru boat пар delle 방향집 뒤로 기본 스윙 앞뒤 이동뜨기 뒤로 기본 스윙 앞뒤 이동뜨기 뒤로 bumper